그리고 두번째 질문은 요번 열네번째 14회 광주 비엔날레의 메인 타이틀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? 음... 정말 모르겠습니다. 어떡하죠? 메인 타이틀이? 정말 모르겠어요. 농담이 아니고. 죄송해요. 모르겠습니다. 알려주시면 안될까요? 잘 모르겠어요. 사실은 제가 알았지만 약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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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? 맞습니다. 물처럼 부드럽고 여리게. 맞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 질문하면 상품을 드리고 있는데요. 마지막 질문은 요번 광주 비엔날레에 참여하는 작가 최소 한분 성함... 한분 성함이요? 네. 알 수 있을까요? 고종욱 작가님? 고종욱 작가님이요? 네. 다깝게도 아닙니다. 광주지역 우지연. 우지원 작가님이요? 아 네. 맞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예. 혹시 요번 몇번째 비엔날레인지 아십니까? 감사합니다.